오늘은 쓰임받는 싸움을 하라, 그릇 싸움이 아니다 쓰임받는 싸움을 하라, 그릇 싸움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길, 디모데우서 2장 후반부에 보면 세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대조는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흑색과 백색, 확연히 대조가 되니까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제 살핀 내용인데 인정받는 일꾼이 있고 거짓된 일꾼이 있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또 하나의 대조가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 오늘 살필 내용이고 또 내일 살필 내용은 온유한 자가 있고 다투는 자가 있다 여기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다, 은그릇이 있다, 나무그릇이 있다, 질그릇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집이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다양한 사람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 하면 나는 무슨 그릇인가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금인가, 나는 은인가 그런데 성경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 하는 싸움 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뭐냐 하면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귀한 그릇이 되지 말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때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하냐 안하냐 이거 따지지 말고 쓰임받는 그릇때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많이 쓰임받는 그릇 집에 그릇 있습니까? 마지막 사치가 그릇이라고 그러죠 두 종류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사치하다 사치하다 마지막까지 가면 보석으로 갔다가 내가 볼 때 보석 다음이 그릇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쓰지도 않는 그릇 무지하게 사거든요 외지우드라는 그릇 아세요? 뭐 이런 거 그릇 하나에 어떤 거는 백만 원도 가고 어떤 거는 천만 원도 가고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그냥 서민들이 좋아하는 럭셔리 그러면 레녹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모르나 그런 거 그러나 그런 거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잘 안 쓰잖아요 그거 아들 친구들 오면 줘요 그거 갖고 안 주죠 깨면 어떡하려고 막그릇, 머그잔 그래서 내가 하나 옆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머그잔 되게 해주세요 싸구려 깨도 되는 거 뭐 그런 거 튼튼하잖아요 집어던지도 안 깨지고 깨지라고 집어던지든지 먹이자는 안 깨져요 그렇게 하나 옆에 많이 쓰임받아요 집에서 제일 많이 쓰임받는 게 뭐예요? 막그릇 아니에요 막그릇 귀하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쓰임받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성교로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염두해둬게요 오늘 세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닌가 쓰임받는 데 무조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쓰임받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사용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쓰임받을 때 기쁨으로 쓰임받으면 쓰임받을 때 기쁨을 가미하면 훨씬 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기쁨 쓰임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러면 기쁨을 일하는 거 또 하나 세 번째 쓰임받은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을 할지라도 설거지 안 된 그릇을 쓰겠어요? 오물 묻어있는 그릇을 쓰겠어요? 깨끗한 그릇, 설거지 잘 된 그릇 쓰임받은 그릇을 때 이 세 가지 염두에 드는 거예요 많이 쓰임받느냐? 또 하나는 이게 내가 기쁨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또 내가 깨끗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살펴겠습니다 첫 번째는 쓰임받는 것 자체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릇 자랑하지 말고 내가 사용받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어린 딸을 딸이 어렸을 때 했던 얘기 제가 기억납니다 얘가 궁금증이 많습니다 교수님 딸이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언어에 대한 궁금이 많아요 하루는 어린 딸이 와가지고 아빠, 아빠 우리 한국 나중에는 만약이라는 말이 뭐야? 만약? 만약이 조건절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이게 조건을 낳으려는 부사고 이렇게 설명하면 알겠어요 애가? 그래서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만약이라는 건 뭐냐면 사형 용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너를 꼴방울 톡 때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맞으니까 얘가 얼떨껄 하잖아요 또 하나 내가 만약 너에게 예쁜 선물 주면 어떡할래?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 주니까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기보다도 쓰임법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만약이라는 말을 쓴다 우리 다 언어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쓰임받는다 용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철학적인 사람들은 맨날 고민하죠 내가 누구인가 이메일도 보래요 목사님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그거 제가 볼 때 다 쓸데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뭐로 쓰임받고 있니? 뭐 하고 있니?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백수집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밤에 앉아서 국리만 해요 오만 국리만 다 해요 그러면 그건 망상가예요 망상가 너 누구냐 그러면 망상가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가 뭐예요 구성성교 이런데 잘 쓰임받는다고 그러면 하나 옆에 쓰임받는 종 복음 전도사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가 완성되는 건 쓰임이에요 쓰임새 내가 어떤 걸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완성되고 내 가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격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디모드 전사 1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뭐가 감격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나를 사용하신대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나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도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많이 달라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사회 6장을 보십시오 이사회 선지자가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6장 8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그럴 때 이사회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를 써달라 나를 사용해달라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에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용입니다 사용받고 있는가 지금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리콘유라고 싱가포르 총리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은퇴하기 직전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 이름이 싱가포르 스토리예요 책 되게 두껍습니다 내 기억에 한 7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700, 800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본다는 건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콘유가 쓴 싱가포르 스토리를 보니까 자기 일대기 가운데 그런 게 나와요 유엔 사무총장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안 했댑니다 이유가 뭐냐 그거는 실권을 얻고 허수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낮은 지위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한다 그게 실용적인 사람이죠 이게 바로 쓰임받는 그릇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관보다도 비서실장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니까 많이 사용하는데 힘이 실리는 거잖아요 어떤 장관이 있다든지 잘 사용 안 하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지위가 높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리 미천한 존재를 할지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왕궁에서 그랬잖아요 김상궁이라고 김계시라고 그러죠 상궁을 많이 사용하니까 상궁이 웬만하면 왕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죠 쓰임받는 게 능력이다 오른손잡이 얘기입니다 오른손 왼손 할 때 성격에도 보면 주로 오른쪽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오른손이 왼손보다 좋지요? 오른손잡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니까 오른손 많이 사용하니까 오른손 그러면 좋지 너는 내 오른손이야 오른팔이야 그러면 좋지만 넌 왼팔이야 그럼 뭐 좋아할 사람 있어요? 왼손잡이 하면 왼팔이 더 좋겠지만 더 많이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우리는 가치를 항상 둔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목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적정 영어 그랬죠 어떤 사람은 죽어라 영어 공부하네 해서 뭐 할 거예요 써먹지도 못할 거 그래서 적정 영어가 있어요 관광만 다닐 사람은 관광 영어가 적정 영어예요 더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국어 공부를 하십시오 국어를 더 많이 써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담을 할 사람은 상담에 맞는 정도의 영어 없게 적정 영어고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그럴 사람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겠죠 적정 영어가 있어요 적정 영어 적정 영어라는 개념 속에서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용된다는 거 쓰임 받는다는 거 쓸데없는 거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죠 요즘에 얼마나 기능이 많습니까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갖고 지금 게임밖에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볼 때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비싼 걸 들고 있느냐 최첨단을 들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쓰느냐잖아요 쓰느냐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길지 않습니다 쓸 때는 공부하지 마십시오 간식 요리사 자격증 따서 뭐예요 양식 요리사 자격증 따서 뭘 해요 아무도 해 주지도 않고 맨날 밖에 나가 사 먹으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다 쓸데없는 지지 아니에요 쓸데없는 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은데 쓸 때는 스펙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 우리 고성선교와 대만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 동안 있어야 될 일을 들어갔다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라고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뭘까 쓰임 받는 게 뭐죠 사람들이 너무 우울해 있다 그러면 즐거운 유머래도 하나 낙심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증거할 것들 내용들 전도할 때 막상 몇몇 사람 우연치 않게 데려왔는데 전도할 능력이 없어요 설교할 능력이 없어요 교육자도 없고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5분 10분 메시지 그렇게 항상 쓰임 받는 걸 중심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강합니다 그런데 가서 아차 다음번에는 잘 준비해야지 다음번에 준비가 됩니까 그 머리로 다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언제나 미리 미리 써먹을 걸 준비해야 돼 써먹을 걸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 분명히 아플 사람 나올 거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상약 준비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드시더라고요 반드시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의미로서 준비되는 사람은 언제나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거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해 주고 그때 사람들 격려해 주고 다독거려 주고 또 이렇게 다툼이 벌어질 때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런 것도 역할이잖아요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쓰임 받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휘보다는 쓰임 받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면 하나 옆에 제일 강력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쓰임 받는 기쁨으로 일하면 고난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 4경제 5장 40절과 4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보금 증거한다고 채찍질로 맞았습니다 맞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기분 되게 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기뻤어요 맞으면서도 기뻤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했어요 왜 그렇죠? 쓰임 받는다는 모습 때문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 기쁨으로 하면 아무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을 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면 항상 불만이에요 5성급 호텔 가서도 방 시트가 왜 이러냐 하느니 전망이 안 좋다 하느니 불편한 거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찾으면 항상 불만이에요 그래서 좋은 여건 속에서 불만 속에 올 수 있고 이번 성교 같이 약간 열악한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다 불편함이다 생각하면 다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더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험난한 곳 갈 때 인도 성교 갈 때나 네팔 성교 갈 때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성도의 기쁨은 더 큰 거였어요 왜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 쓰임 받는 사람에게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기쁨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두 사람 꼭 그런 사람 있죠? 항상 원망 불평하고 하는 사람 그게 공동체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쓰임 받는 기쁨 무슨 일이라도 기쁨으로 간사도 누가 제일 잘하는 간사냐? 기쁨을 일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도 어떤 사람이 제일 훌륭한 리더냐? 기쁨을 일하는 거 봉사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사람 뭘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버릇이 그렇게 되면 맨날 투덜투덜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 점액질들 투덜투덜투덜툴 궁시렁 궁시렁 때문에 빠지지도 않아요 갈 때 다 가고 할 건 다 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궁시렁 궁시렁 돼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 입 닥치라 해요 그건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왜? 본인은 그렇게 살던 게 패턴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안 미쳐요 입 다물어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패턴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그거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낸다고요 채찍질을 맞는데 기뻐하면서 갔대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왜 그렇죠? 쓰임받는다는 기쁨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인데 학교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학교에 부흥회가 있어요 이게 믿는 학교인가 봐요 부흥회가 있는데 자기가 찬양인도를 한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기도해 주세요 찬양인도 잘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아들한테 훌륭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찬양인도 할 때 은혜받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 자신이 은혜 충만히 받아서 기쁨으로 찬양인도 하면 된다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끼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럼 테크닉만 기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는 모습으로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해도 능력 있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쁨으로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와서 억지로 한다고 하면 보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다시 안 쓰겠지 그런 사람 기쁨이라는 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잘하는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아운데 외국 강사 통역 잘하는 법이 뭐냐 통역 잘하는 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통역 너 영어는 무지하게 잘해 그런데 어떤 때 컨디션이 좋고 나쁠 때도 있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통역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강사가 그분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네가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받아서 통역하는 사람이 감격 속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하는 통역이라고 하면 그 가슴과 가슴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통역이 되죠 최고의 통역이 테크닉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쓰임 받을 때 기쁨으로 하면 엄청난 고난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한 모습으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이 말씀을 많이 신고할 때 또 이게 완벽주의자들은 이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비난의 재료로 삼아요 복사님 저 사람 별로 깨끗하시다는데 왜 사용하십니까 이게 무슨 교회에서 무슨 흠집 잡아냐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그 말하고 싶어요 너는 깨끗하냐 그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허물과 죄 그런 걸 가지고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쓴다 그러는데 이 완벽주의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의인이 있어 인간이 여기서 깨끗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십자가의 필요성이에요 십자가의 필요성 깨끗하라는 건 뭐냐 하면 율법주의적인 개념의 그런 식의 깨끗하다 더 없다가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십자가 의지하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싣고 나아가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새로 산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니죠 새로 사고 난 다음에도 설거지 하죠 다시 닦잖아요 새 그릇이라고 그냥 써요 백화점에서 사고가 그냥 쓰냐고 설거지 설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깨끗하게 설거지 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입니다 설거지 날마다 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더러운 옹물이 입고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과거의 문제는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씻고 난 다음에 나아가는 모습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일꾼들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장애인 시인 송명인 시인이 있던 거 그리지 않습니까 이분이 몸이 약해지니까 문제가 많죠 그분 썼던 산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많이 못 먹었답니다 몸이 약해져서 그런데 자기가 참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3일 휴어도 된대요 몸이 작고 하니까 3일 동안 안 먹은 적이 있대요 3일 안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배설만은 안 되더라 배설하는 것은 3일 휴면 변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글을 쭉 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딴 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깨우침이죠 우리가 받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언제나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여기 먹는 국 3일 전에 있었던 거 말라붙어있는 금그릇 말라붙어있는 은그릇 말라붙어있는 웨지우드 그런데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머그잔 여러분 같으면 뭘 사용하겠어요 보나바나죠 깨끗한 거 사용하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십자가로 의지해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대비에서 나오는 말씀 결론을 느꼈습니다 쓰임받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허세 부르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거 그냥 악세사로 같이 갖다 붙여야 말고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빨리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다음 번지라도 미루지 마세요 이번 고성성에 가야 돼요 이번 쓰임받게 해 주세요 그래야 그 가속으로 그 다음이 또 되죠 하여튼 쓰임받는 일에는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도 또 부르잖아요 누가 날 위해서 갈 거 제일 앞장 쓰라고 해요 앞장 쓰는 집화가 유다 집화 쓰임받는 집화가 되니까 최고의 집화가 되고요 메시아 집화가 되잖아요 쓰임받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넷째 아들이었어요 많이 쓰임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주인공 되잖아요 에브라임 왜 그만 욕을 먹었어요 큰 집화임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으려고 하면 맨날 도망치고 안 가고 핑계대고 전쟁 끝나고 나타나고 그게 저주받잖아요 많이 가지키면 뭐 할 거예요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돈 거기는 화 있을지인 거예요 재능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재능 그게 화 있을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 썩은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 쓰임받는 것 쓰임받을 때 투덜대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쓰임받으면 고난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주님